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간의 해부학 인데요 간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복부는 총 4구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상 복부, 라이트 어퍼 쿼드란트, 그리고 왼쪽 어퍼 쿼드란트, 라이트 로어 쿼드란트, 그리고 레프트 로어 쿼드란트 이렇게 총 4구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의 위치 같은 경우는 우상 복부, 라이트 어퍼 쿼드란트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복강 내에 있는 장기라는 것도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 자체가 라이트 어퍼 쿼드란트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주변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우상 복부 통증, 라이트 어퍼 쿼드란트, 폐이 나타나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빨간색으로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는 인용이 없을 거예요 해당 내용은 같이 필기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보다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간 우협이 좌협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전면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간은 얇은 섬유성 결합 조직인 글리슨막, 글리슨 캡슐에 쌓여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간을 전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우협이 왼쪽보다는 사이즈가 큰 것을 유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을 글리슨 캡슐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간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 성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면 간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되는 용어구나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 돌아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과 관련된 혈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의 혈관 구조 같은 경우는 듀얼 서플라이 방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장기는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고 정맥을 통해서 내보내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져 있죠 간 같은 경우에는 동맥과 문맥이라는 두 가지 혈관에서 영양 공급을 받게 돼요 이 방식을 듀얼 서플라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간동맥은 헤파틱 아테리 영양 혈관이라고도 합니다 간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25%를 담당하고 있고요 복강 동맥에서 출발을 해서 총 간동맥, 고유 간동맥까지 연결되는 순서가 있어요 간혹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일 수 있기 때문에 출발된 혈관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순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영상에서는 간동맥의 일부만 관찰이 가능하는데요 간 세동의 레벨, 포탈 트리아드 레벨에서 혈관의 일부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 동맥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관찰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동맥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복부 대동맥에서 셀리악 트렁크, 셀리악 아테리가 분지가 됩니다 이쪽에서 분지된 혈관이 간 쪽으로 주행하는 이 부분이 커몬 헤파틱이고요 간 내부로 주행을 하면서 프로포 헤파틱,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셀리악부터 커몬, 프로포까지 연결되는 이 진행 과정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탈 트리아드 레벨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입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포탈베인이 있고 커몬 바일덕트, 헤파틱 아테리가 마치 미키마우스 모양처럼 관찰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 헤파틱 아테리의 일부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문맥, 포탈베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 파트에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포탈베인, 문맥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맥은 기능 혈관이라고 하고요 간으로 공급된 혈액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맥이 형성되는 두 가지 혈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프레닉베인, 비장정맥이 있고 하나는 슈페리얼 메센테릭베인, 상장감막정맥, SMV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짐으로써 포탈베인이 형성하게 되겠는데요 간혹 문제로 출제가 될 때 포탈베인이 형성하는 두 가지 혈관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장정맥과 상장감막정맥이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해부학적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소장부터 상행결장 그리고 횡행결장 일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정맥을 슈페리얼 메센테릭베인, 상장감막정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버스, 하행결장, 시그모이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임페리얼 메센테릭베인, 하장감막정맥이라고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장을 통해서 여기 있는 대장 쪽에서 영양분들이 흡수가 되어지는데요 흡수된 영양분이 여기 있는 베인을 통해서 쭉 빨아 올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정맥들은 풍부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혈관이 쭉 올라가서 SMV는 그 형태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IMV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비장정맥인 스프레닉베인을 만나면서 서로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스프레닉베인이 형성하게 되고 이 두 가지 SMV와 스프레닉베인이 만나게 되면서 포탈베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포탈베인이 간 내부로 유입이 되어지면서 풍부한 영양분을 간으로 공급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포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 구조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가진 이런 포탈베인들도 같이 공급되는 듀얼 서플라이 방식이 있다는 거 전반적인 해부학적 그림과 함께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 돌아와서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할게요 문맥은 초음파상에서 밝은 에코로 나타나게 되죠 벽 구조물에서 밝게 보여주는 구분이 있다면 간 정맥이 아닌 간 문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서는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고 간 정맥인지 문맥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맥 같은 경우는 간 구역을 나누는 대표적인 지표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간 정맥 보도록 할게요 간 정맥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레프트, 미들, 라이트, 좌간 정맥, 중간 정맥, 우간 정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 뒤쪽에 있는 하대 정맥, 임페리얼 베라카바 쪽으로 유입이 되어지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간 문맥과의 차이점인데 호흡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게 되겠고요 벽의 코를 갖지 않는 것이 문맥과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 문맥과 함께 간 구역을 나눠주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 정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임페리얼 베라카바 쪽으로 유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벽의 코를 보시면 특별하게 밝게 보여지는 구조물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지 영상이라서 관찰되지 않지만 숨을 들여 마시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러한 변화도 나타난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쪽에 있는 문맥 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밝은 벽의 에코제닉한 부분을 갖게 되는 것이 문맥의 특징입니다 주행 방향 보시게 되면 임페리얼 베라카바 쪽이 아니라 간 내부 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호흡에 따라서는 특별한 변화를 갖지 않는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특징과 함께 간 정맥과 문맥의 차이점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간내 담관, 인트라이파틱 바일덕트인데요 말 그대로 간 내부에 있는 담관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역할은 담집이 이동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에서 생성된 담집을 이 간내 담관을 통해서 담낭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집을 저장하는 역할은 담낭에서 이루어지만 담집을 생성하는 것은 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2mm의 작은 크기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정상 상태일 때는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초음파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내 담관 뿐만 아니라 담관과 담낭의 전반적 해부학에 대해서는 이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간 인대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겸상인데, 파이시폼 리가멘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을 복벽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옷걸이에 옷을 걸어서 걸어놓듯이 간을 복벽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겸상인데, 파이시폼 리가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시험에는 두 가지 개념들이 잘 출제가 되는데요 정맥관삭, 리가멘텀 배너섬, 태아 정맥관의 잔재고요 간원삭, 리가멘텀 테레스는 태아 재정맥의 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영상과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문강의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 정맥관의 잔재,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태아 순환과 관련된 이미지인데요 태아 같은 경우는 폐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태줄을 통해서 산소가 있는 혈액을 공급받고 반대로 산소가 없는 혈액을 내보내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줄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혈액이 나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운빌리컬 베인을 통해서 간 쪽을 지나가게 돼요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구조물이 덕터스 베노서스라고 하는 정맥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태아 순환에는 관여를 하지만 태아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폐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능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흔적이 남게 되면서 초음파 영상에서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간 구역을 나누는데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태아 순환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나중에 태아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잔재만 남아서 초음파상에서 흔적만 보여준다 이 내용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돌아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리는 내용은 간 구역의 분류인데요 여기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입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 정맥의 분류까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심화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간 염렬 메인 로바 피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MLF라고 보통 줄여서 표기를 많이 하는데요 담낭경 담낭의 목 부분부터 간문부 포탈 베인 쪽이죠 담낭 목에서 포탈 베인 쪽 이어지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고액호의 선 구조물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주간 염렬 MLF의 특징이 뭐냐면 간 좌엽과 우엽을 구분하는 데 이용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임상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담낭을 찾을 때 활용하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포탈 베인이 있고요 쭉 연결된 에코제닉한 라인이 보이면서 그 옆쪽에 담낭이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포탈 베인과 담낭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에 밝게 보여지는 선 구조물이 있다면 메인 로바 피셔 주간 염렬이라고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에는 이미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포탈 베인이 있고 담낭의 목 부분 쪽과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에 밝게 보여지는 선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물이 영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MLF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을 따라서 간을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돌아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실 내용은 칸틀라인, 캔틀리 선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용 보시면 담낭와 갈블레드 포사와 하대정맥, 임페리어 베나카브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 또한 좌엽과 우엽을 나누는 지표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간 염렬까지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공부를 안 하거든요 시험을 보통 좀 어렵게 출제한다 이런 경우에 이 캔틀라인까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은 기본적으로 MLF와 동일하게 좌엽과 우엽을 나누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영상과 함께 추가적인 개념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담낭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임페리어 베나카바 쪽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쭉 연결한 가상의 선을 칸틀리 선, 캔틀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인을 통해서 간을 우엽과 좌엽으로 구분하는 이 개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이쪽에 담낭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임페리어 베나카바 하대정맥이죠 이 두 가지를 쭉 연결한 가상의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개념들은 칸틀리 선과 연관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간을 우엽과 좌엽으로 구분한다 이 내용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별력을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봐주시면 웬만한 간 구역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재 돌아와서 이번에는 정상간 초음파 소견 보도록 할게요 이нал 아멘